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 300억 원 규모의 울산사랑상품권을 전자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사랑상품권은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5% 할인된 가격에 울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최근 협약을 맺고 채용 절차와 채용과정 관리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관별로 채용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사례와 자체 감사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우리 아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슬로건 음모작 717건 가운데 학부모 김양선 씨가 제출한 우리 아이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슬로건은 경쟁과 줄세우기 교육이 아닌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2일에 열리는 한국과 볼리비아 축구대표팀 경기에 대비해 시내버스를 밤 1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 출전으로 관중이 4만 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보고 인근 학교 등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울산에서 경기를 치르기는 지난 2017년 11월 세르비아전에 이어 16개월 만입니다. 감사합니다. quet고리아